바람이 차게 불어온다 감기 조심해 널 걱정해 연락이라도 해볼까 고민했지만 또 한숨만 널 보게 되면 좋을텐데 그럴 일 없이 계속 어뜩고 매일 여전히 너는 예쁘네 닿을 수 없어 더 아프고 난 잠깐 나와줄래 너의 집앞이야 기다린건 아냐 일이 있어 질렀을 뿐이야 커피 한잔 없대 지금 나오기 좀 그렇다면 내일은 어떠니 나중에라도 시간 좀 내줄래 많은걸 바라지 않을게 보고 싶어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